앰플, 크림, 평범한 피부관리 이제 스톱! 이제 손 말고 플라즈마로 바르세요. 포인트 1. 플라즈마 미용에 최적화된 저온 플라즈마가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킵니다. 바로 이렇게 확실한 피부 흡수율 상승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죠. 구형 램프를 통해 림프 마사지를 할 수 있으며 두기 제거와 피부 속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. 클리닉 싱글로 집에서 에스테틱 효과를 느껴보세요. 포인트 2. 클리닉 앱 클리닉 앱과 디바이스를 연결하여 포인트를 쌓고 지급된 포인트로 포인트샵에서 마음껏 쇼핑해보세요. 디바이스, 앱, 샵이 한 번에! 이제 클리닉 싱글로 관리하세요. 플라즈마를 통한 셀프 피부관리로 자기관리를 위한 최적의 홈 에스테틱을 느껴보세요. 예뻐지는 오븐 습관. 플라즈마 에스테틱. 클리닉 플라즈마 에스테틱. 플라즈마 에스테틱.